네,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조금 다른 면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하여서 좋은 해석을 가진 분의 해석을 보고 또 들으면서 거기서 얻은 통찰력과 또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보다 더 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한 설교이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종종 이렇게 목사를 생각할 때 목사는 별로 할 일도 없고 참 직업으로서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목사하시지 목사하세요 백수와 교회 직분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답니다 백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집사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직장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집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집사라고 합니다 백수가 된 지 오랜 기간이 된 사람을 장로라고 한답니다 장기간 노는 사람 그래서 장로랍니다 백수의 생활이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목사랍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누가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아이에게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할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한 시간 반이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딱 이 시간만 딱 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또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필요했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서 가론 유다 또는 유대 종교주의자들 빌라도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론 유다는 자기 나름대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켜오고 유지해 오면서 쌓아놓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하자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지위들과 혜택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유대의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빌라도 자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로마 황제 아래에서 신임을 얻는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들은 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미워했으며 그렇게 죽이기를 힘썼을까? 빌라도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유대인 청중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했는가?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고소하는 대로 우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 중요한 내용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유죄로 증언하는 말들과 또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빌라도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의 죄목을 아뢰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서 나쁜 길로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과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금하였다 하는 것과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서 사형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붙여 놓은 죄목들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로마 정부의 정부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민중을 선동하여 밀란을 반란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위험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민족주의와 그들의 애국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죄목들은 사실은 크게 손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그 죄목들을 억지로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언젠간 누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교통경찰이 경범죄를 적용해서 티켓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 죄의 항목이 무려 230가지인가 260가지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마음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 잡아놓고 얼마든지 경범죄를 씌워서 티켓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참 법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만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는 뜻일 텐데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해서 귀에 걸면 키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온갖 죄목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유죄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그 증언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 4절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가론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내가 무죄하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지금 자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7장 19절 봅니다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오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은 당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당회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장로님들은 부인에게 말해서 그 부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하달되어서 때로는 그 결정이 번복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고요 27장 54절 또 한번 보실까요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빌라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지하시다라는 증언을 하죠 18장 38절 하반절에도 그러하고 19장 4절과 6절에도 그러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유죄니 무죄니 이런 증언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의롭고 선하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가지는 그의 심리와 행동 유형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똑같은 그런 죄성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무능과 그 한계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과 또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죄보다도 이런 무죄의 증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거친 여론과 또는 그 정권과 그 권세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억울한 처사를 말하기 위하여서 이 기록이 있는가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힘과 권세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든지 내 종들이 그들과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의하여서 굴복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다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감성에 젖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상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여서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눈물 흘릴 준비부터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 십자가 사건과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금 결론에 해당되죠 이거는 지금 그 앞서서 이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 간에 서로 논의와 서로 오고 가는 대화와 협의 속에서 결정되어서 지금 이 결론에 다다른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16절 이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 이 구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그 주체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음모와 술수와 증오로 그 일이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또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협조하고 묵인하고 용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여론이나 권세나 정권에 의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악스러운가 이 빌라도가 얼마나 소신없고 병신같은가 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이것이 요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열심과 진심과 그 고집과 의지를 따라서 이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떤 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아니면 로마 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예정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죄사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은 중요하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나 강조하고 언제나 함께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부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시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정말 이루셨다면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장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 역사의 진실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진실성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하심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도 지금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 목적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역사의 한순간을 이 세상에 발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가장 무서운 지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의 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그 복음 증거자들이 증언한 그 증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들이 또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정말 십자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항복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 증거자들의 증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가 결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삼천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며 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명설교였을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입었을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 현장감을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테반이 설교한 그 설교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고 그가 죽을 때에도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죽어간 그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는 그들의 증언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에선 다 읽지 못하고 몇 구절만 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나오고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아신반대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30절부터 36절까지인데 한 번 또 교도 가도록 하죠 30절부터 36절까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선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들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임의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그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되었던 것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결코 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두려운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 속에서 사람인 너희들이 한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들이대어지면서 결국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는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36절에도 보세요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한 일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이라면 그 일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왔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하나의 지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일들을 하셨지만 그 속에서 너희가 한 일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핵심적인 지적이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무지하였고 그들이 한 것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일 그 살인하는 일에 본인들이 장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거 묻죠 베드로가 38절에 이야기를 하죠 회귀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귀하라 항복하라 너희는 죄를 졌다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귀하면 너희의 살길이 열릴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상당히 신랄하고요 날카로운 선포입니다 그들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는 팩트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돌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디에 이쯤 되면 무슨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 설교 속에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첨하는 내용도 없고 그들과 타협하는 내용도 없고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사실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건 스테반의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반의 설교를 사실 우리가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으면 제가 아마 돌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반이 왜 돌맞아 죽었죠?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 사도행전 7장 보세요 무척 길어요 설교가 길어서 제 설교도 조금 위험 수위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지난주 설교가 조금 짧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오늘 감기 몸살로 못 나오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요셉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스테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모든 역사는 역사들 속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 조상들은 별로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한 거라고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한 것밖에 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조상들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일들을 한 번도 변케 하시지 않으셨고 취소하시지 아니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앞선 조상들은 그 의인이 오리라 하고 예고했던 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의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을 잡아준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 인정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바로 그 오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살인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마음에 찔림은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같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스테반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오리라 한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증오심과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테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속에서 너희들이 한 것은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결국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의 일밖에 한 것이 없다라는 그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옳은 줄 알고 무심코 살다가 예수가 오자 마음에 거슬려서 무심코 이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증거자들에 의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심코 한 그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된 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한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 3천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스테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찾아온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과 동조하고 동의하고 십자가에 내몰리는 그것들을 그들이 거부하지 않으며 방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마음의 찔림을 얻고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 아래 놓여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청중들은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하여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으로 꼭 구원에 이르지만 이 스테반의 청중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절하며 돌을 들어 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서운 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세상의 힘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나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예를 들어서 국가 통수권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경제가들이나 유명한 기업인이나 아니면 세상의 부호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좌우되고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고야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쁘죠 어영부영 살아가고 무심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그 무심코 살았던 그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지요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지적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와 그 당시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가 본성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항복하는 자리로 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 대하여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끝에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심판이라는 것이 먼 훗날 일어날 것이며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유무가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무서운 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심판은 언제 올지 모르죠 먼 훗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역사의 한 순간을 어떻게 사시겠느냐고요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결국 그 마지막도 결정될 것인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